아마 널 생각하면은 정해진 이유가 없나 봐 아직 널 생각하면은 그게 내게 최선의 이유일 거야 조금씩 불안하던 마음에 더치를 하는 게 나도 모르는 순간인 게 너무나 아프고 늘 수동적인 생각에 나도 잘 모르던 날 알게 돼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네가 없는 낮에 길거리에 피어난 꿈만 봐도 설레이겠지 지금의 난 네가 없는 밤에 그 아끈 힘든 시간을 아주 천천히 가게 하나 봐 언제나 이젠 어제보다 더 커진 나를 알고서 너에게 말을 해 그 아끈 힘든 시간을 잘 모른다 표현력 하나 없는 문장에 편지를 쓰는 게 감지 못하는 것이 많아도 꽤 답답하고 늘 아름다운 모습에 널 생각하는 게 그 힘이 돼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네가 없는 낮에 길거리에 길거리에 피어난 꿈만 봐도 설레이겠지 지금의 난 네가 없는 밤에 그 아끈 힘든 시간을 아주 천천히 가게 하나 봐 언제나 이젠 언제보다 더 커진 나를 알고서 너에게 말을 해 그 아끈 largest 누구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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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